체코 레스토랑 저희는 오늘 체코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체코 레스토랑 체코 레스토랑 일 끝나고 온 거라서 굉장히 추취하지만 계속 가고. 왜 왜 내가 importa? 최코 친구가 소개해주는 음식을 따라서 먹어볼건데 한번도 먹어본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배고프거든요 아스윗댄... 오늘 먹을 수 있을까요? 아 깜짝 놀랐어 아스윗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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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스윗댄스 아스윗댄스 말이 들었던 게 알지 고마워 피로댄스 아니라 띠믄스 아..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사실 이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랩의 랩입니다 하지만 이 랩의 랩은 랩을 안에서 그리고 이 랩의 랩은 랩의 랩은 랩의 랩의 랩 랩 랩의 랩은 랩 랩 랩 여기 앉아있어! 안돼! 음식이 들어있어! 오, 마시아! 무스러! 모텔다 파이크 그리고 소시지 오, 소시지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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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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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슨 소스예요? 무슨 소스예요? 타라 소스? 타라 소스? 아니, 타라 소스? 네, 타라 소스예요 이 사람? 차백 그리고 이 사람?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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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이게 좀 이상해 뭐예요? 뭐예요? 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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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? 시댄스 저然을 때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dogs 조금 드시려고? 소스 소스 맛있어 맛있어 워터 알지롱 고소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왜 이게? 이거... 이거... 닭소고? 이거 토마토? 이거 토마토? with cabbage inside it's cabbage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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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기 잘 먹기 아, 예! 아, 예! bread and sausage 음!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이거? 칼국수 약간의 짭짤 스피치? 스피치? 진짜? 네 짭짤 짭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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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그 랩? 랩? 너무 굳이 랩? 랩? 랩이 지금 랩이 고기여서 랩을 보내주셨는데 그녀는 아님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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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왜 이 뼈가 필요해? 치즈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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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or V E 정말 맛있어 어떻게 먹을까?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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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은 거 처음에 홍수 먹었을때 느낌 아 진짜? 나 홍수 안 좋아해 바란야, 치즈 좋아해? 이 치즈 좋아해 그치, 치즈 좋아해 아 진짜? 아 진짜? 이 치즈 좋아해 이 치즈 좋아해 5% 치즈 스틱 롯데리아 치즈 스틱 롯데리아 치즈 스틱 이 치즈 좋아해 왜 안 마시나요? 내가 마시라고 내가 안 마시라고 얼마나 마시나요? 몇 시간에 마시나요? 가고싶어 진짜? 나 가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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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나 가고싶어 나 가고싶어 뭐들 לע서라도 이제 조금 더 먹다가 좀 놀다가 갈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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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... 근데... 어떻게 말하는지? 한국어로 말하는지? 롱블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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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 relationship 롱 롱블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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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owers